Q. 갓진년은 청룡, 푸른룡의 해인가요? 세르릉! 세르릉! 안녕하세요 세르릉입니다! 네, 2024년 갓진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갓진년은 청룡, 푸른룡의 해인데요. 청룡이란 두 글자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하고 뭔가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작년 한 해 저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 여러 곳에 우리 캐럿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 캐럿 분들이 만들어 주신 아주 멋진 대상까지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의 시작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카오 콘서트를 끝으로 팔로우 투어를 상황리에 잘 마치고 다음 앨범을 위해 또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캐럿 여러분들도 2024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가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세븐틴은 이번 설날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보낼 예정인데요. 캐럿들도 저희와 함께 설날을 행복하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동안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귀성길에는 신나는 세븐틴 노래와 함께 하시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고요.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4년에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모두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한 해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님,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마워!